황원식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님 그리는 상사몽이라는 시절을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을 그린, 그리워하다의 뜻이죠.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몽, 여러분 상사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상을 그리워해서 심적인 마음의 병이 들었다. 상사몽이, 실솔, 귀뚜라미라는 뜻입니다. 외역이 되는 단어고요. 귀뚜라미는 언제 나옵니까? 얘는 가을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적인 분위기가 실솔을 통해서 표현이 된 겁니다. 넋이 되어서, 영혼이 되어서, 그러니까 실솔의 화자의 정서나 감정을 투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감정이입, 이렇게 아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이 부분을 통해서 객관적,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화자와 동질적인 정서가 투영이 되어 있을 때, 객관적 상관물 혹은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는지, 아니면 그냥 뭉뚱거려서 설명하는지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에 투영이 되어 있다. 혹은 의탁되어 있다. 됩니까? 특히 이렇게 화자의 분신, 이러면 그냥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추야, 가을이죠. 긴 밤에,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어다가, 님의 방에 들어다가, 나를 잊어버리고 깊이 등장. 화자는 지금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님은 우리 오빠는 어때? 나를 잊어버리고 혼자서 너무 콕콕 이렇게 코를 굴면서 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어때?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님에 대한 어떤 약간의 원망 섞인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잃고 깊이 등장, 꿰어볼까? 하노라.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감탄문이기 때문에 영탄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님에 대한 어떤 원망, 그렇지만 화자의 주된 정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원망보다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뭘 통해서? 객관적 상관물, 혹은 감정이입의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연정가라는 것은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고, 간절한 그리움, 님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고, 자유물의 감정을 이입했다. 혹은 투용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추상적인 정서를 뭘 통해서?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맞습니다. 원망의 정서를 주다. 주된 내용은 뭡니까? 원망이 아니고 그리움이 되는 거죠. 그리움이 되는 거고, 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맞네. 그리고 봄의 상관이 아니고, 님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과 슬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화자는 감정이입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감정이입은 간접적이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맞는 선제입니다. 계절감이 있는 시어. 시에서 보면 추야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솔만 나타나더라도 계절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세요. 화자는 님에 대한 태도를 대비해서, 화자와 님의 태도가 대비죠. 화자는 지금 그리움에 사무쳐서 잠 못들고 있는데, 님은 계속 화자와 다르게 뭔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은 우리 오빠. 가서 깨워야지. 이런 것이 화자의 목소리였죠. 님에 대한 태도를 대비를 통해서 심정을 부과하고 있다. 맞습니다. 되죠? 간단한 시였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쌓일 때, 실제로 선지로 여러가지 시조들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조로 공부할 때는 항상 추된 정서, 이것을 기억하게 보랍니다. 어떤 정서였습니까? 그리움의 정서. 부분적으로 원망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